강경준이 상간남 의혹 24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 장신영과 아들의 대안도 넘는 허위 가짜 뉴스가 유튜브 특정 채널들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당 가짜 뉴스를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강경준과 불륜설에 휩싸인 고소인의 아내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있는데요. 한 영상에서는 고소인의 아내 얼굴이라고 주장하며 모자이크 처리의 썸네일에 쓴 사진이 고소인의 아내가 아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소인의 아내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이 다수 공개와 고소인의 이름을 언급한 영상도 있지만 이는 모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경준이 무대용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강경준이 소송이 아닌 합의로 상황을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를 통해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런 경우 실제로는 팝북의 움직임이 이어지지만 커트로는 무대용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소인 측 움직임이 1월 26일 다시 감지됐는데요. 고소인 측은 변호사를 통해 서증 제출서와 서증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날 서증 제출서와 서증을 강경준 측으로 송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탑변서, 채출 기한이 30일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강경준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기는 어렵게 변화하고 있습니다.